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섯 번째 주간의 교제 다섯 번째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동반자 교제 106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교육 목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반자분들이 이번 과를 공부한 이후에 동반자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와 관련돼서 키워드가 있는데요 지체의 하나됨, 다양성, 사랑, 덕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와 관련해서는 지체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인퍼슨으로 만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늘 저희들이 모인 것처럼 먼저 이번 주간에 읽어야 될 내용들을 한 번 더 리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위한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지난 주일에 들었던 주일 예배 말씀도 한 번 다시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5W1H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리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주시고 또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의 내용,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5W1H라고 하는 틀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교제를 리뷰하시면서 동반자분에게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리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것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0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구조로 예배도 이루어져 있고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예배를 들을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 자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영은 성령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진리는 성경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모든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예배의 가운데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준비해야 할 자세가 있거든요 본문에서는 교제에서는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편 95편 6절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전도소 5장 1절 2절에도 보면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겸손함과 순종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경애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과 순종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준비하셔서 예배를 들이시고 이와 같은 마음을 준비해서 나아오도록 동반자분을 안내해야 하겠습니다 예배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첫 번째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프로타입 그러니까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원형이 나와 있는데 그 구절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초대교회가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는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교제함 저희 교회도 광고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할 때 인사도 나누고 교회 소식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에 해당됩니다 사도의 신경 가운데도 있죠 성령을 믿사우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인사를 나누거나 또 교회 소식을 나누는 것도 교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떡을땜 구체적으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배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제에 나온 구절들을 분석해 보면요 재물, 요즘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동물을 잡아서 죽이지는 않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여러분의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에너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손바닥, 함성, 나팔소리 이와 같은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체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아이데너티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교회의 우리는 몸과 같다 우리는 치체이다 한 몸이다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치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언급을 사도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지체되면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지고 그러므로 서로 의존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되게 아프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되게 활동하는데 불편해요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7절을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와 같은 원리들을 한번 리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체 다음에 저희들이 가져야 될 의식은 바로 주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은 누가 이루셨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해요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되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체의 의식 그리고 하나됨 세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름과 관련해서 교재는 특히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은사가 다르고 믿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배경이라든지 성품도 다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캐릭터라든지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장점, 자기의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교위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교위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믿음 지 오래되신 분이 계시고요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캐릭터가 다르고 삶이 지나왔던 환경이 다르죠 부요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상황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유년 시절부터 또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피릿, diversity in unity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체됨, 하나됨 그리고 다양성까지 살펴봤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정체성에는 요한의 개념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도바울은 유독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모두 다 사랑과 관련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대표적으로 13장 34절을 읽어보면요 세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편지에서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함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먼저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물질까지도 나눠주었던 초대교회의 모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구제부라든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도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돕기도 하고요 선교적으로도 전 세계를 품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저희 교회가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피차 덕을 세우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대살로니카 5정 11절에 사도바울은 직접적으로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덕을 세우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덕을 세울 때에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쌓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아 믿음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모델을 보여줌을 통해서 참 사람들이 참 인정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대1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님들 간의 교제 수평적인 교제 수직적인 교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친밀해지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는 펠로우십 교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음으로써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하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구절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과제 점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일에 뵐 때는요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읽기 과제는 사영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놓은 보금의 전도의 한 방법이죠 사영리에 대해서 함께 읽어오시고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반자 교제의 여섯 번째 만남을 예습해 오시면 되겠고요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내용을 리뷰해 주시고요 또 운전할 때이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때에도 영상을 계속 틀어 놓으시고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정말로 동반자분을 섬기실 때 다시 영상을 꺼내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